시권 시권에 메롱하는거 그려나네 아 맞다 나 시.. 회사다닐때 사도 시권한테 안썼는데 이제와서? 계산된 도박, 귀즈비, 프레츠 아깝잖아 그래도 시권 쓰러 가기 컨텐츠 2년전거를 왜 받아줘 샐러드는 동물이 먹었으니까 동물만 먹어도 괜찮아요 도박, 프레츠 못먹었다 귀즈비, 파멸, 무반의 겁넬 귀즈비, 파멸, 무반의 겁넬 타격보다 약한 프레츠 귀즈비 유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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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휴 현장 뒤질 뻔 천적 맹독 비탄 식권 슬릴리라도 이나 어? 각은 나오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이다 딜러스 났어 내가 저걸 왜 만들었지 미트볼 내나 빨리 공짜로 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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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장 미트볼 사망각이네 사망각 주는게 꼴랑 양초야 이러면 이제 각도 안나오는데 대단원 킹즌 방해 방해 아 망했구요 다음 첨탑에서 뵙겠습니다 아 아 왜 버려 아이씨 아니 땅클릭한다는게 배두 흐하 Dialog 출신 암 대단원은 할 만큼 였다 잔상 입니다만 그건 제 정신 음 배회하는 엿 아스트롤 아베나 주지 없으세요 미트볼이나 먹자 미트볼이나 먹자 미트볼이나 먹자 진짜로 그럼 미드볼 좀 주세요 아니 미친.. 여기서 달라고 한 건 아니었네 네.. 뭘 살까.. 세계 중에 사지 말까 그냥.. 사지 말까 그냥.. 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재현아 스택트 포스나 껴았다 방해 덕분에 총매? 포스나 껴았다 내가 썩을 거구나 제비 아니 상점팩 졸라 많이 나오네 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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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신송 꽉꽉 흐릿함 어후... 감사합니다 고대의 존재들의 글이 쓰여진 그 답은 우아함이었습니다 이고개 이고갱 이신성 이신성 대나노 빠졌는데 하지만 킹찔삐가 있지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강화할 필요 있나? 있겠지? 딜 모자라지 않나? 딜이 안 모자란가? 자자 와 죽네 맹독이라 프레체가 메인이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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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나왔다 포션 쓰자 어차피 운 좋아서 악인 포션인데 쓰지 뭐 잔상 입니다만 룬 괴라미드 예비나 대충 들고 오자 제거 제거 되겠지? 제거가 지금 100골든가? 75골든 60 이제 75골든가? 이제 제거가 75골든가? 이제 제거가 75골든가? 어 훌륭한 조합이다 훌륭한 조합이지 이어half 전 spy 어, 쑤세요. 물음표 가기, 상점 가기 추락 이벤트 떠도 손해볼 거 없는데 환영 살인마 환살대다돈 높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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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장 사베갔대 아이 개거지같은 게임 진짜 님은 폐화로 나오지 마세요 아니 도겸 차마 프레츄는 못치겠다 안좋은 기억이 있어 가피 글쎄요 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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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순인가? 아 1댐 세모함 빛머리항아리 심호흡 고통은 어차피 일치력 주면 되고 타격 지우자 방금 75골드였으니까 퍼즐사도 사막에서 제거된다 고통이 이제 드루 가능하네 이렇게라도 좋게 생각하자 아잇 또 불경화 또 불경화 킹클 짜노 킹클 짜노 카카포션 카카포션 카카 딜카드 공격력이 60인데 저건 어디다 쓰라고 프레츠는 겁나 세지겠네 카카포션 고통이 지금 은근히 개쏘는 카드긴 하네 양봉을 카카포션 신성 고통표식 저열량 추구상 무감 혼종 디펙트 카카포션 어 탈출구 혼종 이어가 전문가 이놈의 성적 카카포션 한 사연 신성 기능 권 이놈의 똥 문성 어? 어? 뭐임? 줄거면 퀴산된 노방도 주세요 예비하나 더해도 되겠지? 강화할거면은 고개강화가 제일 나은가? 신성 찾는거니까 아 예비강화할까? 고통은 어차피 퍼펙트랑 상관없잖아 이그 퍼펙트 각인가요? 아이씨피 퍼펙트 아이씨피 퍼펙트 아이씨피 퍼펙트 아이씨피 퍼펙트 다하 pc 아아이씨피 퍼펙트 아이씨피 퍼펙트 아이 카카가 저 자고 있는 애 깨웠으니까 제일 나쁜 놈 아니야 카카 이미지 세탁하고 지낸 제작 또한 이벤트가 나왔어요 이 시각의 정보를 모두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각의 정보를 다한 절에 잊지 못했어요 그는 제작을 다한 절에 잊지 못했다는거예요 그는 제작은 이 시각의 정보를 다한 절에 잊지 못했어요 중간에 잊지 못했다고 도착하면 이것이 도닭봉이다 탈팽이 없고 탈팽이 없는 클린 클린 천탑 탈팽이 없는 클린 몇 대 맞더라도 핸드에서 이거 좀 털어야겠다 탈팽이 없는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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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단본바 재생 포션이 제일 낫지 이러면 서순인데 와 서순 기가 막히는 서순다 숨 막히는 서순다 아이 겁나 쓰네 개굴 어 쓰네골 좋긴 한데 필요없어 근데 똥맨 똥똥똥똥 똥똥똥 똥똥똥 딜이 모자랄거 같으면은 넣는게 나을거 같은데 딜이 모자랄지 안 모자랄지는 잘 모르겠고 대게 딜이 별로 없음 대게 딜이 별로 없음 대게 딜이 별로 없음 아이코 안녕살이 남자리 남자리도 남자리 아 드루, 골, 골 아 고통만 드루 켜드라고 생각했네 골칫거리도 드루 켜던데 아 드루, 골, 판단 냈어 뭐야 귓집히 귓집히 왜 버려 엥? 누가 귓집히 버림? 어떤 놈이 귓집히 버림 어떤 놈이 귓집히 버림 아 쓰려고 했던 카드랑 버리려고 하는 카드랑 헷갈리 아 서순 끔찍한 서순 안에 신속 어디갔어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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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빠따다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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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승 vs 디펙트 정면대결 너무 무섭다